요령이 좀 붙으신 분들은 마음 챙긴다 그러면 마음을 바로 챙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을 어디다가 붙여서 챙겨요. 호흡을 알아차리건 만트라를 연부를 하건 기도를 하건 이렇게 대상을 좀 세워가지고 마음을 거기다가 챙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령이 있으면 마음 챙겨요 그러면 마음 바로 챙겨요. 몰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딱 정신 모으면 마음을 바로 챙기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디다 모을 거냐 이것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호흡에다 모아라 하는 게 딱 좋습니다. 숨 안 쉴 데가 없으니까. 또 호흡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불이나 기도나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불어 생각을 일으켜서 나무아미탑을 아버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 방편입니다만 그냥 바로 쉽게 쓰기에는 호흡이 짱입니다. 숨은 늘 쉬니까. 지금 그래서 편하게 막 엄청 힘쓰실 필요가 없이 깨어나는 아주 쉬운 요결이 몰라 괜찮아는 당연히 최고 요결이지만 지금 들이시나 릿이나만 보고 계시면 돼요. 숨 들어가나 나가나 엄청 몰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지그시 보세요. 눈앞에 있는 요거 물건 하나 보시듯이. 요거 또렷이 봐보세요. 흐릿하게 보지 마시고 또렷이 볼 정도 있잖아요. 막 힘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지. 마음을 써가지고요. 숨 쉬고 나가는 거.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지그시 보세요. 과거 거 말고 미래 거 말고 지금 느껴지는 그 느낌이요.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 들어올 때 나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갈 때 들어올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는 그 느낌만 은근히 보고 계시면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쵸. 너무 쉽죠 이런 게. 알아차리려면 팔다리 감각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숨이 제일 쉽고 숨은 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에너지까지 모여요. 더 잘 모으려고 아랫배 쪽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코 끝에서 알아차리는 법도 있어요. 이빠사나는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니까 코 끝에서 알아차리는 방법은 더 느껴지기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쉽거든요. 코는 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생생하니까요. 아랫배에서 느껴봐 그럼 벌써 애교보다는 어려운 방법이죠. 왜냐면 아랫배에 숨이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과학적으로도 숨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데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죠. 바로 처음에 입문하기 좋은 건 코예요. 그래서 요가나 불교에서 처음에 코끝을 알아차리는 걸 많이 해요. 콧구멍으로 느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럼 딴 생각 못하고 요것만 느끼고 있으면 깨어나죠. 그러다가 요거 좀 할만하면 숨을 따라다녀 보고요. 들어오고 나가고. 따라다녀 보고 좀 더 고급이 하단전에 여길 중심으로 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이 아래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기운까지 좀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하는 거랑 다르게 여기다 하면 배가 좀 묵직해집니다. 점점 기운이 모이니까요. 그럼 배터리가 충전되면 깨어있는 거 집중하는 힘도 훨씬 커지죠. 이제 이 얘기 드리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호흡이 짱이거든요. 몰라 괜찮아는 좀 요령이 더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데 나 어떡해. 몰라 괜찮아 해봐 하면 또 몰라 괜찮아를 이해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심호흡은 누구나 하거든요. 힘들면. 지가 알았어요. 심호흡은. 죽겠으니까. 심호흡하면서 몰라 괜찮아 하면 더 접근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몰람 영상 보시면 일단 들이쉬고 내쉬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들이실 때 들이신다고 하고 내쉴 때 내쉰다고 하십시오 하다가 몰라 괜찮아로 몰고 가는 게요. 이게 가장 대중적이라는 거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효과는 커요. 그리고 호흡 몰입은요. 나중에도 꾸준히 써야 돼요. 우리가 평생. 숨 쉬는 안에는 숨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단전의 에너지는 항상 채워 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공부 세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 호흡스렴도 꼭 있잖아요. 그래서 하단전에 들이시고 내쉬고로 하단전에 기운 채우고 정신 마음을 챙기면 상단전이 각성되고 중단전은 우리가 마음을 쓸 때는 양심적으로 쓰려고 희노애락을 조화롭게 쓰는 거는 중단전 역할이고 하면 상중화가 다 원만해지죠. 저희 세 과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볍게 숨 쉬나 안 쉬나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마음을 챙기기만 하면 무조건 참나 접속이 되고 정신력은 강해집니다. 선명해지고요. 밝아지고 들이쉬고 내쉬고 느껴보세요. 빈틈없이. 들어올 때 들어온 줄 알고 나갈 때 나간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 더 생생하게 존재하게 되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참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니까 정신이 과거 미래에 헤매지 말게 하고 우리가 힘들 때는 다 과거 미래에 생각할 때예요. 죽겠다 우울하다 할 때는 과거 미래에 생각할 때예요. 과거 떠올려서 죽겠고 이불을 찬들 그게 어떻게 치유가 안 돼요. 과거에 내가 했던 거 떠올리면요. 잠이 안 옵니다. 미래에 이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가볍게 가볍게 계속 모아가시는 거 그러다가 이게 참나가 보다까지 아셔야 돼요. 계속 모으기만 하면요. 모으면 좀 살만한데 흩어지면 죽겠네. 그냥 이 정도밖에 못 얻어요. 모으다가 어? 모아보니까 지금 이 순간 딱 존재하는 내 의식이 있네? 이게 초의식이네? 이게 참나네? 이게 하느님이네? 여기까지 결론 빨리 내셔야 돼요. 이제 참나 만나야지 하고 호흡 알아차리시는 게 이제 더 고수죠. 심호흡하면 좋더라는 건 일반인도 다 알아요. 그런데 한 수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보다는 거. 들이시고 내쉬고 하면 마음이 챙겨지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잘 챙겨지면 바로 참나가 접속돼 버린다. 그걸 깨어났다고 하는 거다. 참나 접속된 걸 깨어났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정신 차렸다고 하는 거다. 정신만 매 순간 난 차리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참나도 생각하지 말라. 정신 차리면 참나 상태인 거지. 참나를 잡아야지 할 필요도 없다. 또 참나 잡아야지 참나를 놓쳤냐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하고 싸우지도 마시라. 그냥 그 탐진치를 이용해서? 그거 탐진치잖아요. 참나 잡고 싶다는 탐욕. 참나를 놓쳤다는 분노. 절망.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가볍게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만 모으면 도로 접속된 거. 이거만 아시면 되지. 걔네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 말로 활용하시라.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이 탐진치로 막 어지럽혀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인 줄 아세요. 무상고 무화만 거시지 마시고 무상고 무화인 탐진치가 어지럽게 내 마음을 수놓는 것도 전체가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래야 마음이 넓어져요. 무상고 무화만 보면 몰라는 잘 돼요. 내려놓긴 잘 되는데 얘네들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껴안아 버린 게 제일 좋아요. 니네 무상고 무화인 줄 알아. 그러면 집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때 니네는 사실 근데 참나 작용이야. 일체가 참나 작용이야. 청정한. 이 껴안는 이 법공이잖아요. 아공에서 법공으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한 게 늘 껴안아 버려야지 살만해져요. 안 그러면 애고가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 무상고 무화다만 곱씹으시면 애고가 점점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육남매만 출동해도 법공까지는 넉넉한데요. 이제 육바람일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정의, 몰입, 지혜, 성실 다 출동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가 돼요? 선을 못 넘게 막아줘요. 어떤 상황이 있건 나를 지켜줘요. 균형을 넘어가는 거. 불균형으로 가는 거. 선을 넘어가는 거. 누군가가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주는 힘이 육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육남매는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통의식을 유지하게 하면서 일체를 법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육바람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육남매가 육바람일로 나아가면 선악에서 항상 선을 택할 수 있게 이제 실질적인 작용을 해주죠. 우리를 인도해주죠. 일체가 무상고 무한 줄 알고 아공으로. 그래서 무상고 무하랑 다른 무상고 무하를 몰라 괜찮아 해버리고 참나를 붙잡은 다음에 참나 자리에서 일체를 통으로 법공으로 껴안고 선 안 넘게 잘 다스리고 지금 이게 아공, 법공, 구공 다 나왔죠. 이게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거 바라보다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몰라 괜찮아 한 번 때리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다고요. 정신만 살짝 차리면 거기서 시작됩니다. 참나랑 접속되면 시작돼요. 왜? 그래야 무상고 무하가 아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은 무상하잖아요. 근데 들이쉬고 내쉬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은 무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본 마음은. 그래서 안무상하니까 거기 보니까 들이쉬고 내쉬고를 쭉 통의식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깨워서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존재감 충만하고 시간 공간성도 모르겠고 전혀 거기는 더럽혀지지 않고 거기는 균심 걱정도 없고 알아차림도 쭉 흐르더라. 그럼 이게 상라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공이 떨어지죠. 그 다음 복공은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근데 일체 무상고 무하의 탐진치들이 심없이 올라오는데 얘네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얘네들도 다 참나작용으로 인정하면 편하겠더라는 거죠. 진리에도 맞고 내 애고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하겠다. 무상고 무하라고 해놓으면 계속 싸워야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무상고 무하라고부터 벗어나야겠다. 상라 과정으로 가고 싶다. 출리심이 너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리심으로 바꾸려면 출리심을 딱 참나 만나려고 방편으로 쓴 거지 탈출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시 껴안아야죠. 그래서 굳이 또 몰라 괜찮아 자명을 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으로 말한 적도 있어요. 제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몰라 하면 탈출하는 마음이고요. 출리심. 괜찮아 하고 탐진치를 껴안아 버리면 복공이고요. 그중에 자명하게 선 안 넘게 관리하자 그러면 지혜와 자비가 출동하는 거니까 육바람 1이 돼요. 구공이 돼요. 이렇게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틈날 때 호흡 한 번 살짝 알아차려 보시는 게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거다. 이 원리만 알고 쓰시면 그래서 틈날 때마다 몰라 괜찮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름도 몰라 그런데 괜찮아 너무 만족해. 만족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모른다 해버리고 만족해버리면 바로 참나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모르고 모르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의식이 어느 때보다 자명해요. 선명해요. 그럼 참나 상태죠. 이게 하느님 상태고 참나 상태입니다. 모르는데 괜찮고 또렷해요. 자명해요.